1. 4. 5. 5. 5. 5. 5. 5. 다치진 않았어. 5. 빨리 무대로 돌아가야 해. 5. 6. 7. 7. 7. 8. 8. 9. 9. 10. 6. 12. 9. 15. 15. 14. Spanish. 15. 15. 16. 15. 16. 방송으로 나왔던 말들도 아무것도 반박하지 못할 말들이었고 어쩌면 날 무대에서 가장 끌어내고 싶었던 건 나 스스로일지도 몰라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바로 그거야! 썸머소다 메인 스테이지는 마라카스 악어가 차지했지만 마라카스 악어가 거들떠도 보지 않을 긴 무대가 하나 있잖아 응! 크라운 스테이지로 가서 공연을 하자! 이쪽도 다 된 것 같아! 후...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켜볼까? 하나... 셋! 두근거려... 반짝이고... 여기가... 내 무대야! 괜찮아! 파인아프 섬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노래하면 되니까! 그리고... 객석이 아무리 비어있어도... 한 명의 관객은 있을 거잖아? 모두들 안녕! 텅 빈 객석에 인사하는 건 처음이네... 계획했던 모습도 무대도 아니지만... 썸머소다에 도착한 이후로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적이 없었어! 고마운 친구 덕분에 깨달았거든! 노래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내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듣고 있는 누군가 있다면... 내 노래에 집중해! 글리터링 드림즈! 글리터링 드림즈! 글리터링 드림즈! 글리터링드림 우린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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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